이런 질문들이 종종해요 사람들이 라켓맨이 돌아간다 악력이 약하면 악력이 약했어 그럼 돌아가지겠지 전체적으로 확 잡는 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악력이 없으면 돼지 밀리지 돌아가버려 볼 스피드가 있는 마지막에는 볼 칠 때는 항상 가잖아 힘을 주잖아 라켓맨이 비틀어진 이유가 쉬면은 이게 빨리 감기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가는 거지 이걸 잡았는데 잡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빨리 손목을 쓴다고 생각하고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손목을 쓴다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 목소를 이렇게 만진다 이미 이미 이게 먼저 틀어져서 맞으니까 돌아간다는 느낌이지 여기서 이렇게 쳐도 당연히 안 돌아가지 안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걸 놓으면 돌아가지 당연히 이걸 띄워버릴 순간에는 마지막 순간에 임팩 순간에는 잡아진 거야 임팩 순간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임팩 순간이 탁 탁 탁 이게 돼야 되는데 임팩 순간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맑을 것 같아 너무 멋있어서 찍어주는 거야 아 이런 이런 arts slut